자 저 저 어 우리 성동 광주신본 김형길 고거님 어디 계십니까 가셨어요 자 이기성 본부장님 예예 자 이기성 본부장님 예예 어서오세요 뭐 오늘 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무슨 소리 한 번 하세요 저기 아까 왔을 때요 여기 태극기 걸려 있는 거 보고 예예 어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홀로아리랑 홀로아리랑 예예 독도야 잘 있느냐 안녕하세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오늘도 고생바람 불어오겠지 저구만 얼굴로 바람 맞으러 독도야 강맘에 잘 잡느냐 가리랑 가리랑 홀로아리랑 가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맑은 물은 통해 가보자 맑은 물은 통해 가보자 설악산 맑은 물은 통해 가보자 설악산 맑은 물은 통해 가보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하리랑 가리 홀로아리랑 구멍을 통해 가르침다 야 선생님이 부르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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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